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로 안내할 유희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 색채 및 인간공학을 살펴보겠습니다. 21번부터죠. 근육의 대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요. 여러분 3번인데요. 신체 활동 수준이 아주 낮은 경우에 젖산이 대량, 다량 축적된다. 젖산은 어떻게 아주 높을 경우에 젖산이 다량 축적되기 때문에 낮은 경우를 높은 경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틀린 건 바로 3번으로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번 산소를 소비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이고요. 음식물을 기계적 에너지와 열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할 수 있다. 다 맞는 말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아주 높을 경우에는 젖산이 축적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도 자주 나오죠. 맞죠? 이 그림 자주 나오는데 그림과 같은 인간 기계 시스템의 정보 흐름에 있어 빈칸에 A와 B에 들어갈 용어로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4번인데요. 인간이 감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정보를 처리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제어, 운동을 하죠. 제어하죠. 그래서 1번 A는 정보 처리가 들어갈 건데 바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바로 답 4번 찾을 수 있는 문제네요. 정보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계는 조정 장치로 그 다음에 운전하고 표시 장치로 된다. 그래서 마지막은 표시 장치. 여러분 빈칸에 감지, 정보 처리는 되네. 좀 추, 제어, 운동. 이 친구들을 좀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2번, 답은 4번이죠. 자 23번입니다. 자 수공구 설계의 기본 원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1번인데요. 자 수공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다양한 공구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뭐 망치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 맞죠? 자 손잡이의 단면은 원형을 피할 것. 손잡이의 단면은 원형일 것. 원형이어야 돼요. 원형. 원형이어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망치도 지금 단면을 딱 자르면 어 손, 뭐 망치도 지금 여기가 망치가 있지만 여기 망치가 있지만 이 컷을 딱 자르면 원형이다 맞죠? 그래서 자 웬만하면 원형이어야 되고 자 손잡이 재질은 닫히니까 미끄럽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말이고요. 양손잡이 있죠? 왼손, 오른손. 양손잡이를 모두 고려해서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게, 너무 무거운 안 되니까 무게를 줄이고 뭐 무게 균형이 유지될 것.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1번이다. 자 24번입니다. 자 시각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자극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처리 과정인데 여기서 자극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뭡니까? 그쵸? 자극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지각을 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지각하기 때문에 지각이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조직하고 그 다음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얘가 사물인지 뭔지 인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각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25번입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보다 그냥 외우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1칸델라의 강원에서 약 몇 루맨의 강량을 강량을 방출하는가? 자 그럼 답은요. 12.57 루맨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1칸델라는 뭐 4파이 해서 12.57 루맨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2.57이다. 1칸델라는 12.57 루맨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 감옥에서는 여러분들 약간 푸는 것보다 그냥 문제랑 그 답을 외우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26번입니다. 다음 중 정량적 표시장치의 지침 설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침에 대한 설계에 대한 문제고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맞죠? 자 답은 2번인데요. 자 지침의 끝은 작은 눈금과 겹치도록 한다. 겹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겹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헷갈리니까 겹치지 않도록 한다. 자 20도 정도 뾰족한 지침의 상황 맞고요. 시차를 없애기 위해 지침의 눈금을 미착하고 그 다음에 원형인 경우 지침에 어떻게? 중심까지 칠한다. 맞는 말이고 겹치지 않는다. 2번이 답입니다. 27번입니다. 자 피로 측정 방법에 분류해 있어 감각기능 검사에 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로 방법인데요. 일단 답은 감각기능 검사에 속하는 것은? 3번 단순 반응 시간 검사인데 감각기능을 우리가 이제 뭐 진동 이렇게 진동을 하고 머리 꼽아 진동하거나 온도, 열, 통증의 감각을 이제 느끼는 그런 방법인데 나머지 심박수, 근전도, 에너지, 대사량은 생리적, 생리학적 검사입니다. 알겠죠? 감각기능 검사는 단순 반응 시간 검사다. 답은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인간공학에 있어서 시스템 설계 과정의 주요 단계가 아래와 같은 경우 단계별 순서가 가장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러니까 이 박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시스템 설계를 올바르게 바르게 되게 나열하는 거다. 맞죠? 자 답은 1번인데요. 일단 자 목표 설, 목표 및 성능 명세를 결정해야죠. 목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2번 뭐죠? 시스템 체계의 정의를 해야죠. 시스템이 없는데요. 체계의 정의,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리을, 뭐죠? 기본 설계, 기본을 설계해야죠. 기본 설계, 세 번째. 기본 설계, 있죠? 그 다음에 뭐죠? 계면 설계, 계면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 뭐죠? 촉진물 설계. 촉진물 설계하고 마지막 평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29번입니다. 자 막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 색채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진 세포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눈에 색을 볼 수 있는 세포와 흑백을 볼 수 있는 세포가 이렇게 눈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세포가 뭔지 물어보는 거죠. 답은 그쵸. 간상체죠. 간상체. 간상체 여러분들. 간, 아니 아니 아니. 원추체죠. 원추체. 추상체 같은 거. 원추체인데 자 원추체가 색이고요. 색을 감지하고 간상체가 흑백이다. 맞죠? 간장. 흑백. 간장하면 흑, 뭐 검은색이니까. 그래서 색을, 색채를 식별하는 친구들은 원추체, 다른 말로 추상체, 추상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간상체포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추체포는 이렇게 있다. 맞죠? 이렇게 있어서 간상체포는 명암, 명암. 흑백을 감지하고 원추체포, 추상체포는 색을 구별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공막, 공막이랑 공막이랑 모양체가 있어서 혹시 공막이랑 모양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사진 좀 준비했는데 공막은 이제 요쪽에 여기 이제 요기 지금 눈에 겉에 있는 게 공막이고요. 모양체는 여기 수정체 밑에 밑에 있는 부분이 모양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나오진 않죠? 자 30번입니다. 여러분들 요거죠? 굴곡신전. 이 친구 자주 나오는 친구인데 자 신체 동작 유형 중 팔을 굽혀 펴기와 같은 동작으로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 여러분 팔꿈치를 굽히면 굽히면 요 각도가 줄어든다. 맞죠? 줄어들면 굴곡입니다. 각도가 감소되는 거는 굴곡이고 각도가 펴서 180도 증가하는 거는 신전이다. 맞죠? 신전. 그리고 또 뭐였나요? 외전. 외전은 인체 중심으로 멀어지도록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내전은 중심선에서 멀어지도록 회전하는 동작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굴곡이 많이 나오죠. 답은 1번입니다. 각도가 감소되는 것은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은 굴곡이다. 31번입니다. 색채를 표시하는 방법 중 인간의 색지각을 기초로 지각적으로 등보성에 근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자, 1번인데요. 여러분, 현색계는 인간의 색지각을 기초로 어떻게 삼속성이 색상 명도 채도를 어떻게 현실적인 재현이 가능한 물체색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인간의 색지각.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그 혼색계는 뭔가? 혼색계는 빛의 성질로 하는 게 혼색계다. 맞죠? 답은 1번이다. 32번입니다. 자, 인쇄의 혼색 과정과 동일한 의미의 혼색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인쇄는 우리가 프린트하는 거. 색요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요. 자, 투명한 색유리를 겹쳐놨을 때 보여지는 혼색이죠. 투명한 유리를 겹치면 어떻게? 걔가 혼색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색요혼합, 간삼혼합으로 지금 컬러인쇄, 컬러사진 인쇄, 출력물, 색필터의 겹침 색유리판의 겹침 같은 말이죠. 색유리판의 겹침이 3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투명한 색유리를 겹쳐놨을 때는 인쇄의 혼색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게요. 자, 컴퓨터 모니터와 TV 브라운 간에 보이는 혼색은 가상혼합, 우리죠. 그 광, 빛광이 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팽이를 돌렸을 때 보여지는 것은 회전혼합. 그 다음에 채도가 높은 빨강의 물체를 응시하다가 녹색의 잔상이 보이는 것은 잔상효과. 그 답은 3번이죠. 33번입니다. 자, ICC의 NBS의 생명법 색상 수식어에서 채도, 명도의 가장 선명한 톤을 지칭하는 수식어는 앞에 거 필요없고 자, 선명한 톤을 지칭하는 수식어는 비비드죠. 자, 비비드는 선명한. 그 다음에 브라이트는 이제 뭐 라이트는 밝은이고요. 딥은 진한이고 연한은 베리페어리고 흐리는 소프트, 탁한은 덜. 그 다음에 어두움은 다크로 해서 자, 밝다. 선명하다는 비비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맞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34번입니다. 자, 다음 중 현색계에 속하지 않은 것은 현색계는 우리가 먼셀처럼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먼셀도 있고 아니면 NCS, PCCS, DIN도 있는데 속하지 않는 것은 CI 색채기죠. 얘가 CI 색채기인데 이 친구는 혼색계, 혼색계 혼색계여서 색을 측색할 때 어떻게 우리가 파장의 빛을 반사에 따라서 판별하기 때문에 답은 틀린 것은 현색계가 아닌 것은 CI 그럼 CI 말고 또 뭐 했나요? CI 랩도 있고 이런 이 친구도 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두 개 중에서 한 가지만 읽으시면 돼요. 저는 현색계를 읽기 때문에 현색계에 있는 먼셀 그리고 NCS, PCCS, DIN도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속하지 않는 친구는 2번, 답은 2번은 혼색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다, 맞죠? 35번입니다. 문스펜서의 색채 조화로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요. 문스펜서는 색채 면적 관계를 고려했죠. 고려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면적은 면적이 강한 색과 큰 면적이 약한 색은 잘 어울린다고 말했기 때문에 색채의 면적 관계를 고려했다. 라고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문스펜서는 먼셀 색채기로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오메가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맞는 말이다, 맞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36번입니다. 사람의 눈의 기관 중 망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요? 4번인데요. 망막의 중심화 부분에는 추상채가 밀접해 되어 있어요. 추상채가 밀접해 되어 있고 나머지 이해가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 틀린 것은 체크해 볼게요. 1번. 색을 지각하는 간상채 색을 지각한 친구들은 추상채죠. 추상채 명함을 지각한 친구는 간상채 잘못됐고요. 바꾸셔야 되고 추상채에는 레드, 옐로우, 블루를 지각하는 3가지 세포가 있다. 추상채에는 이 친구가 아니라 장파장 L, 적색, 중파장 M, 녹색, 단파장 S 청색의 3가지 시세포가 있다. 그 다음에 3번 시신경으로 통하는 부분 수정채의 부분이 아니라 망막 부분에는 시세포가 존재한다. 그래서 틀린 부분도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맞는 것은 4번입니다. 자 37번입니다. 자 프루키네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어 프루키네는 우리가 여러분들 거의 5시에서 6시로 넘어가는 사이에 많이 이뤄지는데요. 자 답은 3번인데 자 어두워질 때 오른 것은 단파장의 색이 잘 보인다. 37번이다. 맞죠? 어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고 단파장은 짧은 거죠. 짧은 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파란색이 잘 보인 거고 어 틀린 건 이제 1번, 2번, 3번 틀렸고 자 수면에 뜬 기름이나 전복 껍질이 나타난 색깔은 이 친구는 뭐죠? 이 친구는 그거죠 여러분들 뭘까요? 간섭 현상 간섭 현상이고요. 여기 앉아 놨는데 간섭 현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색 조명 아래에 물체색 오랫동안 보면 그 색이 감각이 약해지는 현상은 색순응 색순응이고요. 그 다음 빨간 노랑 빨강 초록 유체색을 느끼는 세포의 지각 현상을 세포를 약간 색을 인지하는 친구는 그렇죠? 추상체죠. 추상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8번입니다. 자 건강, 산, 자연, 산뜻함에 상징하는 색상은 뭘까요? 여러분 이건 당연히 바로 우리가 초록, 녹색을 선택할 수 있다 맞죠? 바로 3번인데 제가 사진을 건강, 지금 약인데 약에 녹색을 썼죠? 자 산, 자연, 산, 자연인데 녹색에 당연히 이미지가 떠오르고 스킨의 산뜻함도 용기도 녹색을 써서 산뜻함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건강, 산, 산뜻함은 녹색이다. 보라는 신앙, 고기, 우아, 창조, 파랑은 차가움, 시원함, 냉정, 우울, 영혼 그 다음에 흰색은 소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 맞는 것은 3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9번입니다. 자 인류 생활, 작업상의 분위기, 환경 등 상쾌하고 능률적으로 꾸미기 위한 것은 어떤과 관련되어 있는가? 그쵸? 색채 조절이죠. 약간 4번에 컬러 하모니도 많이 골랐을 것 같은데 아니면 색채 조화와 배세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쾌하고 능률적인 꾸미기 위한 것은 뭐다? 색채 조절이다. 색채 조절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색채 조절이라는 거. 대비는 당연히 아닐 거고 조화랑 이 친구랑 헷갈릴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조화랑 헷갈릴 것 같은데 답은 색채 조절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40번입니다. 상품의 색채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인데요. 4번. 색료를 선택할 때 어떻게? 내 광성, 내 후성을 고려한다. 그럼 내 광성이 뭐예요? 내 광성. 내 광성은 빛광이어서 우리가 조명이든 태양광이든 빛을 견디는 성질. 빛을 견디는 성질이 내 광성이고 내 후성은 기후죠. 기후. 우리가 기후, 바람 이런 거 기후에 견디는 것은 내 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외관 이런 거 할 때도 상품 할 때도 빛에 놓으면 안 되니까 빛에 견딜 수 있는지 기후에 견딜 수 있는지 내광성, 내 후성을 고려해야 된다. 맞는 말이다. 맞죠? 틀린 거 볼게요. 1번. 가공 재료 특성보다 시장성과 신미성 고려해야 된다. 다 고려해야 돼요. 가공이랑 재료의 특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있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연성의, 얼메이지 말고 재연성을 고려하여 색상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 제품과 연계 제품의 색채와의 연계성은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되죠. 고려해야 되죠.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 맞는 것은 4번. 4번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40번까지 다 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4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복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